다른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뒤로 묶은 것을 나달처럼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가 머리카락을 이제 길면서 이제 앞머리가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한 그런 루틴 같은 것 같아요. 집중할 수 있게 배드윈턴 시합 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루틴 같은 것 같습니다.